기아차가 영업용 전기차를 대상으로 고전압 배터리 보증용장 상품을 출시했다. 사진 기아차 기아차 4만 3천 플러스 3 49%가 현대 캐피탈과 손잡고 영업용 전기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고전압 배터리 보증 기간을 연장해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전압 배터리 보증용장 상품은 현대 캐피탈 금융 할부를 통해 영업용 전기차인 니로 EV, 소울 EV, 봉고 EV를 구매하는 고객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기아차는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의 특성을 고려해 배터리 수립이 부담을 줄이고 영업용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고전압 배터리 보증용장 상품을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상품은 거래형 반일 옵션 RS-QU로 운영되며 차종별 연장 조건에 따라 두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하다. 영업용 택시 니로 소울 EV 차량의 경우 기존 보증 조건인 20만km 보증기간 10년에 10만km를 연장해 총 30만km까지 보증되는 상품 275만원과 20만km를 연장해 총 40만km까지 보증되는 상품 415만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영업용 봉고 EV 차량은 기존 보증 조건인 12만km 보증기간 8년에 8만km를 연장해 총 20만km까지 보증되는 상품 230만원과 12만km를 연장해 총 24만km까지 보증되는 상품 285만원 두 가지가 제공된다. 2019년 8월 25일 이후 출고된 차량도 구입 시 현대 캐피탈 할부 상품을 이용했다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기아차 관계자는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보증영장 상품 출시를 통해 영업용 전기차 고객들의 고전압 배터리 수립이 부담을 줄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오세성환경닷컴 기자 sesung at 환경.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앱 환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